하나님 새벽 일찍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알려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도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께 연락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하여금 기도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을 설친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 차서 생각이 깊어진 이들이 있고 몸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 로 깊은 잠도 누리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건강히 지켜 주시옵소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갓 태어난 정말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첫 삶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을 병마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영, 요아, 어린이들,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이 시설들이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으로 문을 닫은 곳도 많아서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깊은 사랑을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도 백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도 흐트러지고 공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에 가는 일도 위험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면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을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귀한 시간, 어려운 시간 잘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도로 고생하는 우리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이나 지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항암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감염병에 걸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몸을 관리하며 병마와 당당하게 싸우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건강함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도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군의 아이들을 보내고 연인을 보내고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 아쉬워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상황으로 군에서 제대로 휴가를 나오지 못한 제가 진듯 군대에 있어야 하는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루속히 보고 싶은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전염병의 위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일로 연구하는 일로 사업의 일로 유학으로 먼 길을 떠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국의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 출국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연기되었다 이번에 회사의 결정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탐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이 청년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딸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위기에 처한 군인들을 돕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어하는 군인들을 상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절상가상으로 성도님이 돕고 있는 부대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성추행 및 자살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부대의 청년들이 모두 힘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마음을 잘 이끌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 피부 괴사가 생겨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어 악한 염증의 세포가 세력을 잃게 하시고 모든 세포들이 다시 재생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이오니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게 하시옵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며 신실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류의 주로서 만류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구린도 전서 15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구린도 15장에서 첫 부분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되셨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먼저 설명한 후에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거부하고 영혼 불멸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인가 아니면 영혼 불멸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되고 또 기독교의 독특성을 강조하는데 사용되어 왔던 그런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그리고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치도 우리가 영혼 불멸로 이해할 수가 있죠 종종 우리가 누군가가 죽게 되면 또 죽었을 때 육체의 몸을 이제 벗어버리고 영혼이 하늘나라로 갔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거나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마지막에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하나의 맥락 안에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육체의 모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이 이제 드디어 자유롭게 되어서 마음껏 날아가는 그런 의미의 죽음은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기독교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몸도 죽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소멸되는 그래서 완전히 죽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멸되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경험 부활이라고 하는 사례를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앞서 물었는데 몸의 부활로서의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은 전파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것을 믿은 자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죽은 자들은 다 희망이 없는 존재고 존재가 되고 말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이 복음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놓고 여러 가지 논제들을 이야기를 하며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드디어 오늘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이 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은 우리에게는 실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매우 중요한 문장이 선포되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그냥 선포입니다 물론 앞서 누구에게도 보이시고 누구에게도 보이시고 해서 사례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증명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저 선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나오고 세 번째 열매가 나오고 또 해마다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그 문을 여는 의미이고 그 사례를 첫 번째 사례로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암울한 그 전제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그 영혼 불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이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불멸적인 사고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죽으면 그저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의미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이미 그때 죽은 것이고 우리의 몸도 죽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소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다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2세기에 순교자 저스틴의 글에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논쟁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앙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조금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천국으로 불려 내려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순교자 저스틴은 저들은 사악하고 경건치 못한 이단이며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생각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벗어나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은 자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을 불러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뭐랄까요 쉽게 이렇게 와닿는 위로도 되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올라간다 생각을 하면 쉽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굉장히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영혼 불멸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혼은 결국은 죽지 않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불멸한 존재가 되죠 그러나 기독교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역시 다 소멸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고 죽지 않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살리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의미도 사실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사실은 부활의 의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신학적으로 논구에 들어가다 보면 아 죽은 자의 부활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거 신학적인 논제이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려고 노력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사례가 되셨다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형론적으로 21절과 22절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 안에 구약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약 창세기에서 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아담의 첫 번째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죽게 되는 이 결론으로서의 삶의 양태 이것을 이제 새로운 한 존재인 아담이 죽음을 가져오는 몰고 오는 첫 번째 열매였다면 이제 생명을 다시 가져오는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게 되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인간들이 그 같은 계열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음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을 주는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묵시 문학에서는 그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은 있어요 있었으나 그러나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한 사람의 부활의 사례 그래서 개인적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열매가 된다든지 이런 사상은 없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리를 열어주신 거죠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순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있는 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그 첫 열매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심으로써 첫 번째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열매가 드디어 첫 번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언제 부활을 하느냐 다음에 두 번째 긴 기간으로 넘어가는데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림하실 때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사건과 지금까지 사이는 2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강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그 후에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 기간도 그가 강림하실 때의 다음에 그 후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느냐 또 그것이 붙어 있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전에 한 100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구절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같이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해석의 여지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이렇게 차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로서의 두 번째는 강림하심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 온 세상을 이제 바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분의 하나님 아래에 복정하게 됨으로써 온 세상이 통일된 세상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그날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간이 가고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의 그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횡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23절과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단들이 자기를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미 구세주인 이단의 자기들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통치하는 그날까지 이제 그 메시아 사역을 할 것이다 강림한 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언젠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권세를 올려드릴 때까지 자기가 여기서 왕로로 타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미혹 그런 이 문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좋게 아니라 완전히 단절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모두에게 드러나게 오는 것입니다 숨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맨 나중에 마지막에 원수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바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신이 죽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미 그가 죽는다는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은 정말 허물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이 허물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영원한 나라로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새벽 기도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두 주간은 특별한 새벽 기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미가서 제가 고린도 전설을 다 끝내고 나서 미가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해서 이번 다음 주와 두 주 동안은 우리 미가서를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나눠 맡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또 다른 특식을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두 주 동안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제가 잠시 개인적인 일로 가정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로 잠시 툴탈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